안녕하세요. 노정태입니다. 몰라도 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나오고 있는 어떤 노이즈, 잡음들을 제거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명확한 신호, 시그널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코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온갖 과학적인 사실이니 논란이니 이런 걸 굳이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방사능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우리를 힘들게, 병들게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우린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이것저것 이슈로 뜨겁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입원과 등등 해가지고요. 하지만 이 코너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보다 앞서 조금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장군의 동상, 이전하는 문제로 막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게 역사 논쟁으로 막 불거졌단 말이에요. 홍범도가 누구냐, 홍범도의 역할이 뭐였었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얘기들이 막 오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오해하게 되는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뭐 이슈 하나 터지면 그러잖아요. 온국민이 뭐가 전문가가 되죠. 지난번에는 온국민이 방사능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또 온국민이 역사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뭐 자유시 참변의 진실이 어떻고 뭐 상해파랑 이름도 어려운데 이르쿠츠크파의 갈등이 어떻고 뭐 민족주의 계열과 서로 군정서 아무튼 온갖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 필요가 있는 얘기냐. 그리고 알 필요 없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좀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 코너를 하면서 계속 강조할 텐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명한, 똑똑한, 지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슈를 다 일일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무식을 찬양할 생각은 없지만 지식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현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만들 수 있는가. 잡다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마구 던짐으로써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게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자유시 참변과 특히 그 속에서 홍범도가 무슨 역할을 했었냐. 뭐 이런 얘기죠.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유시 참변이란 1921년 6월 28일에 이제 자유시라고 불리는 지금은 자유시라고 불리지 않죠. 아무튼 러시아의 그 도시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또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여러 파벌들과 무장해제를 시키네 만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체포 구금되면서 사실상 독립운동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이 통째로 와해되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지 1년 뒤부터 벌어졌습니다. 1922년 중반부터 해서 해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임론, 공방 논쟁들을 벌여왔고 그랬다가 그 논쟁이 벌어진 지점이 어디에요?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이게 학술적으로 지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적당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유야무야 뭉개져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진행되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논의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가지 복잡한 맥락인데 그건 넘어가고 우리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걸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자유시 참별에서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 논의가 1991년도에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소비에트 문서고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수많은 러시아 문서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쓸데없는 걸 알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 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저는 뭐가 쓸데가 있고 뭐가 쓸데가 없는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논문도 한 편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자유시 참변 1주년 논쟁에 대한 고찰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21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1922년도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어봤는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고한 진짜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예요. 우리는 자유시 참변의 진실에 대해서 그 진실 공방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의 진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어떤 그 환상을 쫓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논의는 이제 요즘 유행어는 아니지만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만큼 많이 갔고요. 뭐 안드로메다로 어떻게 갔느냐 대체 뭔 소리냐 이게 독립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겠구냐 어쨌건 우리 독립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홍범도 장군을 그런 식으로 예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독립군 만주랑 북간도 같은 곳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군들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끝났고 어떤 식으로 종결되었는가 그리하여 우리의 실질적인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또 그 후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등을 함께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시탄변에서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뭡니까 홍범도에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거는 처음에는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됐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독립군 활동이 끝난 다음에 소련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해방의 날을 못 보고 갔죠. 그랬는데 홍범도가 자유시참변에서 이제 자유시참변이라는 게 가해자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자면 가해자가 이제 이르크츠크파고 피해자가 상해파인데 홍범도가 원래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어요.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북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소련에서 막 자원을 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싸우라는 식으로 뒤쪽으로 살살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련이 부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싹 자유시로 모였습니다. 자유시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야 이제 너희들은 무장을 해제해라 라고 해서 그걸 못하겠다 반발해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웠다는 건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장을 뺏긴 다음에 감금되기도 하고 부금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나중에 죽기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홍범도는 원래는 민족주의 계열이었지만 자유시 참변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르쿠츠크파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유시 참변을 재판을 할 때 재판위원으로도 앉아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족주의 계열 역사가들은 민족주의 계열 역사가라기보다는 자유시 참변이 어떤 자유시 참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무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홍범도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도 자신처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판위원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 벌어진 이 숙청과 싸움에 완전히 휘말려가지고 공산주의자로서 어떤 그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다른 독립운동가를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홍범도는 그러니까 죄가 없거나 죄가 있어도 별게 아니다. 혹은 별게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이 길죠. 설명이 길고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 자체가 참변이 벌어진 그 다음 해에도 진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랑설레할 정도로 정신없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 더 간단해요. 뭐냐 우리에게 일본하고 싸우라고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에 독립군에게 일본과 싸우라고 물자를 제공하고 뭐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있었던 소련이 사실은 일본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던 적어도 1920년대 초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소련은 만주에서 골치 아프게 조선인들이 독립군이니 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고 그래서 무장해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을 순순히 듣고 따라서 같은 독립분들한테 야 우리 이제 소련의 말을 따라서 무장해체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소련 군제로 편입되자 아니면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나중에 이제 뒷수습하는 어떤 재판 같은 게 열릴 때 그 재판정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하는 행동들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기꺼이 아 이 사람은 이것도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홍범도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 방송국 기자가 레닌이 있었던 시절의 소련과 스탈링이 있었던 시절의 소련은 다른데 왜 자꾸 그렇게 빨갱이로 몰아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특별히 어떤 그 막 악독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라고 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장계열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의 왜곡된 선입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지난 날에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승만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는 걸 기꺼이 택하는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과정에서 무장독립운동 계열을 굉장히 신화화하는 흐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장독립운동은 마치 외세의 도움과 외세의 힘을 하나도 빌지 않고 그냥 총 들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되찾겠다고 했던 어떤 그런 순수한 무언가의 판타지를 엄청나게 투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장독립운동이야말로 더더욱 이렇게 외세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련을 굳이 공산주의인이 아니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외세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었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냐고 묻는다면 소련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는 독립운동이 과연 독립운동이 맞긴 한 거냐 이런 주장 이런 고민까지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유시 참변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 이제 그 탈냉전 그러니까 1990년대에 탈냉전이 시작되잖아요 탈냉전 이전 시대의 자유시 참변에 대한 논의는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었고 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다가 그 안에서 파벌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그 와중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사실상 괴멸하게 되는 타격을 입은 사건이구나 라는 이해가 통용됐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소련이 망하고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 문서구에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시에 탈냉전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말하자면 수정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유시 참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순수한 어떤 그 무장투쟁 우리 민족만이 참여하고 있는 순수한 무장투쟁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희망,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말하자면 금맥이 없지만 광산을 계속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봤자 나올 건 없어요 나올 게 없는지 있는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어진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까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논쟁이 크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현장에서 7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익사, 물에 빠져 죽고 기병에 추격을 받다가 산에서 200명이 죽고 행방불명은 또 250명이 돼서 총 600여 명이 죽었다 917명이 체포되었다고 피해자인 사할린특립의용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해자인 고려혁명군정의회는 죽은 사람이 36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864명은 포로가 됐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엄청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소련의 지원을 받는 독립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변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애석하게도 미국뿐 아니라 소련에 붙어있는 측에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끔찍하게 외세의 소나기에 노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홍범도 논란을 낳고 홍범도 논란을 통해서 어떤 그 안개 속에 뿌옇게 되어 있는 그 안에 홍범도의 신화를 흉상으로 만들어서 육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도 논란에 대해서 진짜 팩트가 뭐냐 100% 사실이 뭐냐 이걸 알아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순간 자유시 참변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흙먼지와 안개와 덤불을 깔아서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흐름에 일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제가 이제 역사 덕후 역덕이 아니다 보니까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과서에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인데 읽어볼게요 교과서 내용이에요 적색군의 가머니설에 속아 자유시로 이동하였고 적색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이요 그러나 적색군은 내전에 승리한 후 독립군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공격함으로써 무수한 사망자를 낸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야기하였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논쟁을 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자료를 또 찾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역사교과서에 요약되어 있는 이 팩트를 벗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뭐다? 여기서 홍범도는 그 자유시 참변이 끝난 다음에 소련 쪽 법정에서 재판위원으로 앉아있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족보를 세탁하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됩니다 역사는 자랑스럽지 않아도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뼈에 새기고 마음으로 배우고 머리로 익히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꾸 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우리 독립운동가 조상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근사한 위패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를 외부의 상징 조작과 외부 세력의 상징 조작과 외부 세력의 농간에 얼마나 허술하게 노출시키고 있는가 이런 고민까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유시 참변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디테일한 진실을 알 수 없고 설령 뭐가 나온다고 해도 독립군들이 어떤 독립군이 다른 독립군을 외세의 힘을 빌어서 무장해제 시키려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막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고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뭐가 있고 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약을 팔기 위해 북을 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 약의 정체가 뭐냐 마약입니다 어떤 마약일까요 그렇죠 국봉이에요 그 국봉은 반일 국봉이고요 우리가 단지 그렇다고 이제 모든 독립운동이 다 막 너무 너절했고 찌질했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라는 식의 비하와 비난에 스스로를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자기 혐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독립운동은 다들 처절했고 가난했고 궁핍했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 출신의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조상에게 금치를 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그렇게까지 척박하고 그렇게까지 궁핍한 상황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었고 독립국가를 세웠고 그 독립국가가 오늘의 이 자리에 왔다 그 사실까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진정 우리가 자유식에서 참변을 겪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강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팩트 앞만 캐봤자 그런 논쟁 앞만 해봤자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너저분한 논쟁을 위한 논쟁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너 사실은 홍범도의 이런 진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니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